우와! 제주도다! 자두가 제주해왔또! 으악! 이러면! 옛날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다니 보리가 풀려나 버렸습니다! 자두특공대의 놀라운 모험이 시작된다! 하르방의 저주가 풀리려면 보리의 가장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모두들 기다려라! 우리가 구해줄게! 가자!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1월 27일 대개봉 우와! 제주도다! 우와! 여기도 진짜 멋있다! 무정! 포레버! 자두가 제주해왔또! 있잖아 윤석아 나는 네가 정말 좋은데 윤석이가 전복이랑 그새 꽤 친해진 모양이더라 난 내일 못 갈 것 같다 윤석들! 우리 무정이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험해! 으악! 유석아! 돌하르방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넌 옛날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다니 보리가 풀려나 버렸습니다! 모두를 돌로 만들고 있다고요! 엄마! 엄마! 명랑이어로 자두의 판타스틱 어드벤처! 얘들아! 도와주자 봐! 하르방의 저주가 풀리려면 보리의 가장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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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가! 모두들 기다려놔! 모두들 기다려놔! 우리가 구해줄게! 가자! 극한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1월 27일 대개봉!